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반복이 없는 이 요인 실험에서 A는 모수 요인이고 모수 요인이 O 수준이다. 그리고 B는 6 수준일 경우 AI, BJ 수준 조합에서 유효 반복수 NE를 묻고 있네. 알겠죠? 여기에서 유효 반복수 NE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효한 요인의 자유도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A가 5 수준이니까 A가 유의하고 B가 유의하다. 그죠? 그러면 A가 B가 유의하고 B가 유의하니까 A가 5 수준이니까 A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4 더하기 B도 유의하니까 B가 몇 수준이냐면 6 수준이죠? 그러면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5가 되겠죠? 5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 유효한 요인의 자유도의 합 분해 총 실험 횟수니까 A가 5 수준, B가 6 수준이니까 5 곱하기 6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게 되면 답은 3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를 한 번 봅니다. 다음 표는 수준의 조에서 반복 R이 2에 있는 이 요인 실험을 한 결과이다. AB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보니까 각각에서 A1, B1에서 반복이 두 번 이루어져서 데이터가 두 개가 나왔고 B2, A1에서도 두 개 그리고 각각 두 개가 나왔다. 그죠? 여기에서 AB라는 거는, SAB라는 거는 두 개를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AB라는 거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요인을 보시게 되면 분산분석표를 작성하면 A가 있고 그리고 B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반복이 있으니까 A 곱하기 B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오차 그리고 토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동을 구하게 되는데 SA 구하고 SB 구하고 그리고 SA 곱하기 B를 구한다. 그죠? 요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SAB에서 마이너스 SA 마이너스 SB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SE 구할 수 있고 ST 구할 수가 있다. 요기에서는 이제 요 부분을 물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SAB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AB만 고려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개 AB A1 B1 안에는 두 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걸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요걸 두 개 더해야 되겠죠? 11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B2 A1 B2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2가 되네. 그죠? 12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A2 B1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요거는 13이 될 것이고 그리고 A2 B2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다 합했을 때 총합은 얼마가 나오냐면 46이 나올 겁니다. 아이쪽 40. 2에다가 3, 4, 5, 6, 46 맞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SAB라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A1과 B1 이렇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1이 나왔으니까 11의 제곱 나누기 몇 개? 두 개의 데이터가 있었죠? 2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옆으로 가보면 12의 제곱 나누기 두 개의 데이터 플러스 13의 제곱 나누기 두 개의 데이터 플러스 10의 제곱 나누기 두 개 마이너스 CT 이렇게 된다. 그죠? 총합이 46이니까 46의 제곱 나누기 총 개수가 몇 개냐면 둘러의 6, 8개죠? 그러면 8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를 봅니다. 6번 문제를 보니까 6번 문제는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만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얻겠다 이런 얘기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험의 횟수를 가급적 적게 실험의 횟수를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자 할 경우에 대단히 편리한 실험이지만 고차의 교호작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만족시켜야 하는 실험은 이거는 일부만 실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부 실시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만약에 이제 요것도 나옵니다. 교락법 이렇게 되면 교락법이라는 거는 교락이라는 거는 뭐냐면 동일환경 이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죠? 동일환경 내역의 실험의 수를 적게 하도록 고안했는 걸 우리가 교락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난괴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난괴법은 1인자 별량 1인자 모수 혼합명의이다. 그죠? 그래서 반복이 없는 이 요인 배치를 우리가 난괴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요인 실험이죠. 그리고 분할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분할하는 1차 단위 2차 단위 이렇게 분할하는 걸 분할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7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7번 문제를 보면 1요인 실험 단순회기가 나온다고죠. 단순회기 분산분석표를 작성하여 ST가 이렇게 나왔고 R이 이렇고 SE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고차 어 제곱합 SR은 얼마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분산분석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죠. 분산분석표를 작성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인이 이렇게 나오죠. 요인이 여기에서 요인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 여기에서 어 우리가 직선회기가 있다고죠. 직선회기를 R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고차회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뭘로 A하고 그리고 오차 그리고 토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A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직선회기와 나머지 고차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변동이 있다. 그죠. 변동을 구해보면 여기에 적어보면 총합이 얼마냐 하면 35.27이라고 했죠. 이게 35.27이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어 R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직선회기와는 33.07이죠. 33.07이고 그리고 E가 얼마냐 하면 1.98입니다. 1.98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 A와 E를 더하면 35.27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두개 더하면 요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A가 나와야 되겠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35.27에서 1.98을 빼게 되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3.29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요게서 빕니다. 35.27에서 1.98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33.29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요 두개를 더하면 A가 나와야 되죠. 분해된 거니까 요 두개를 더하면 A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기에서 요걸 빼면 R이 나와야 되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33.29에서 33.07을 빼게 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0.22가 나온다. 답은 0.22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요기에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죠. D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도 D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선회기 요게 얼마냐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L-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거 빼면 이게 된다고죠. 그러면 이거는 L-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